지난 6일, 여천동 주민센터에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행복한 나눔 냉장고에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여천초등학교 4학년 4반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을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5만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회의를 했고 여천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한 나눔 냉장고 운영 소식을 들은 한 학생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은 우리가 직접 마련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여천동 행복한 나눔 냉장고에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